저 왔어요 어 그래 올라가거라 들어가도 되죠? 나가 나가 나가라는 말 안 들려? 저 안 나가요 어머니가 허락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나 너 안 봐 나가 안녕히 주무세요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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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기다려? 허락해 줄 때까지 기다린다고? 차라리 나 죽길 바래 내가 죽기 전에 절대 하람 안 할 테니까 네 눈엔 크기 집에밖에 안 보여? 널 낳아서 이만큼 쉬워지는 미련 보이지도 않아? 여보 진정해요 당신 일어나 쓰러져 그만 내가 갑시다 자기들 말리라고요 당신이 어? 내 한 말 없으면 우리는 자기들 말리라고요 이리 가요 다 됐어 이 나쁜 자식아 진짜 해요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